여러분 죄송합니다. 잠시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. 분위기를 한번 잠깐만 바꿔보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대의 가수 공연이 준비가 돼 있어요. 지금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야 돼. 아니 왜 이렇게 성급해. 빨리 와. 빨리 오세요. 올 한 해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바로 6인조 가수인데요. 누굴까요? 바로 MBC 중창단의 무대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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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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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존 title 우리 모두 존엷 우리 모두 존엷 우리 not 우리 gott 우리 우리 모두 존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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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